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1월 1일 여러분들한테 예고한 대로 아주 좋은 중요한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의 반착 감수를 위하여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어서 여러분 뵙고자 합니다. 제목에서 보시듯이 연습매매 또는 실전겸용신호로서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기준은 이동평균선과 msc들을 이용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선절매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좀 있다가 제가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연습매매 또는 실전 매매 방법은 이동평균선 100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 방향이 중요하고 골든크로스 두 번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살짝 참고사항 정도? 두 번 정도? 네. 세 번도 괜찮고요. 선절매는 전저점으로 한다. 뭐 이렇게 기본사항을 갖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가기 전에 어디든 들어가시면 미래에서 모의투자를 하시면요. 다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그거를 핸드폰이든 컴퓨터든 다운받으셔가지고 실전에 하실 분들은 소량을 갖고 하시고 그 다음에 저같이 모의투자나 이런 걸 활용하실 분들은 활용을 하셔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의투자하는 내역은 제가 올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차트를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일단 종목은 다른 거 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이 인정하는 200개 종목만 합니다. 시간도 많이 안 걸리고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일요일날 200개 종목을 다 월봉으로 분석해 드렸는데 이제 그거는 이제 뒤로 미루고 이제는 실전 연습을 해야 된다. 이유는 앞으로 지수가 올라왔다가 지금 현재 하락했다. 반등 중 이 상태죠. 여기서 또 한 번 더 큰 하락이 있고 바닥을 잡고 나서 턴할 때 그때 이제 우리를 쓸어 담아야 되니까 이걸 가지고 연습을 좀 하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건 아니고요. 간단합니다. 일단 연습매매 또는 실전 연습매매 방법은 이동평균선 이렇게 지금 100일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차트 설정 들어가시면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래서 하나만 체크하고 이렇게 색깔은 마음대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거래량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좀 더 MACD를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MACD 오실레이터와 그 다음에 MACD가 이렇게 있습니다. MACD는 그냥 있는 그대로 12, 26, 9를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매매 신호를 이렇게 뜨게끔 하시면 됩니다. 뜨게끔 뜨게끔 그러면 간단하게 이렇게 세팅을 맡음으로써 우리는 이제 연습매매를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느냐 간단합니다. 첫 번째 있느냐 위에 지금 일단 주가는 100일선 위에 있죠. 그러면 괜찮네. 방향은 상승할까 말까 지금 그러고 있죠. 여기 보시면 실 예를 보시면 이런 식이죠. 여기서 보시면 100일선 위에 있을 때 100일선 위에 있을 때 이렇게 이런 구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신호가 나오고 매도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커요. 좀 보시면 여기가 얼마냐? 35,000원이고요. 여기가 4만원이거든요. 그러면 3만 5천원이니까 5, 7, 2, 3, 5. 한 7% 정도? 이렇게 올라가는 상황이 생기죠. 그런 거를 우리는 본다는 얘기죠. 여기서 보시다시피 이거 하나 갖고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런 추세가 형성이 됐을 때입니다. 이런 추세가. 그때가 언제냐면 2018년 경이죠. 이런 추세를 타고 올라갈 때 이런 신호가 발생이 됐을 때 우리는 들어가서 먹고 나온다. 그러면 일단은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걸 좀 줄여서 100일선 위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방향이 중요하고요. 골든크로스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 위에서 상승 추세일 때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이거 MACD가 골든크로스가 발생이 되면 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때는 여기서 보시면 이때 골든크로스 났죠. 그런데 여기서 골든크로스 난 거죠. 여기도 빨간 게 들어왔고. 그러면 사느냐? 안 해요. 왜냐? 이 추세가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손실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예 원천 차단합니다. 아예 쳐다도 안 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횡보할 때는요. 일단 한번 또 기다립니다. 시그널 나왔지만 신호 나왔죠? 나왔지만 어때요? 못 가죠? 그래서 일단 기다리고 여기서 200일선 한 번,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때 예를 들어 두 번이라고 한 거는 만약에 내려왔다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 그때 연습하는 걸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지금 MACD와 이동평균 100일선을 위해서 방법은 이거 진짜 인기가 많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그다음에 이거는 직장인도 할 수 있어요. 왜? 하루에 한 10분이나 20분만 돌려보면 되거든요. 한번 볼까요? 유한양행. 자, 유한양행 보겠습니다. 유한양행이 이때가 4월 10일경이고요. 돌파했죠? 200일선. 돌파했는데, 자, 그럼 돌파하면서 여기 밑에서 한 번 신호 떴죠? 한 번 신호 뜨고, 자, 201선 위에서 이렇게 무너뜨리지 않는 상태에서 신호가 나오죠? 예.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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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이거 예를 들어 드리면, 자, 여기죠? 여기서 신호 나왔어요. 201선 위에 있고, 골든크로스 신호 나왔는데, 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어때요? 예. 전저점을 깨죠. 이게 이제 이때 내가 샀으면, 신호 보고 그 다음날 샀으면, 전저점, 전전저점이죠. 여기 저점. 이 저점을 깨는 흐름이 나왔죠. 팔아야 됩니다. 이건 무조건. 뭐 기다리는 게 아니라. 그런데 또 신호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매도가 나왔고, 이때는 전저점을 안 깨어요. 매도 나왔죠? 그대로 그 전저점을 지키는 모습이 나왔죠? 잘 안 보이시나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는,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다. 두 번의 신호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다. 만약에 내가 이때 샀으면, 이때 얼마냐면, 5만 5천 원이죠? 그럼 이때가 얼마냐? 여기 이제 신호가 나온 거죠. 여기 매도 신호가. 신호대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자기 프로테이지 정해놓은 대로 먹은 만큼, 7만 2천 원이죠.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항상 기준이 뭐다? 여기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 백일선 위고요. 이동평균 위 방향이고, 골든크로스 한 번이나 두 번, 선절매는 전저점. 이것만 지키면, 이를 일이 없죠. 네, 그런데 지금은 고스피 추세가, 지금 쭉 한 번 보겠는데, 자, 어때요? 지금 횡부하죠? 극락을 했었고, 그렇죠? 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게 CJ대한통운인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네, 올라왔다가, 여기도 엄청난 휩소가 생겼는데, 이제 크게 상승을 못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네, 여기서 이제, 이 밑에죠, 여기는. 신호가 백일선 근처니까, 이거 한 번 봐줄까요? 네, 만약에 여기서 골든크로스 한 번 더 나오면요, 그때 따라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애들이 보면, 크게 안 좋아요. 자, 중요한 얘기가 하나 있네요. 한국앤컴퍼니, 자, 지금 얘가 옆으로 쭉 백일선 횡부하다가, 섰죠? 올라섰습니다. 자, 그러다가, 여기서 나왔고, 신호 나왔죠? 이때, 신호 나온 거 보이시나요? 자, 지금 백일선에서 올랐는데, 아직 한 번 나왔고, 그 근처에서 오다가, 여기서 신호가 한 번 떴어요. 자, 사야 말아요. 아까대로 하면 딱 되는 거죠. 그럼 다음날 사요. 먹었죠? 그럼 나오면 됩니다. 먹고, 이런 식으로, 반찬값 충분히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끔 보이니까, 그러면, 나중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게 지금 우리나라 코스피가, 지금 보시면, 이거, 이거는 뭐냐면, 코스피죠. 코스피가 지금, 월봉을 보시면, 내려와도 반동 지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완전히, 잠깐 좀 보시면, 추세가 완전히, 자, 어떻게 됐어요? 음, 뭐, 뭐라고 그래야 되나? 완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확실하게.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도 다 이래요. 어떤 건 올라가고, 어떤 건 안 올라가고, 기아죠. 기아는 여기, 이제, 백일선 위에 있는데, 지금 쭉쭉 올라가는 모양이죠. 그러면 대든하고, 다 두 번째 될 때, 진짜 장이 좋아서, 좀 올라가는 상황이, SK하이닉스도 보면,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죠. 조금 전에, 신호가 나왔죠. 12월 14일 날. 더 갈 거냐? 그건 모르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근데, 대부분 종목들을 보면, 크게, 지금 얘는 신호가 떴는데, 신호가 떴죠? 다음 날 사야 되나요? 네. 백일선 위에 있고, 그러면 믿고 가는 거죠. 이때. 너무 비싸죠? 26만 3천 원. 자, 좀 보시고요. 자, 한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을 보면, 다 올라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보이시죠? 확실하게. 그러면, 제가 이제, 이거를, 일주일에 한두 번씩, 신호가 뜨는 거, 정확한 거, 제가 말씀드린, 그, 이치대로. 이게 이제 그런 거죠. 여기. 자, 여기 보시면, 백일선 위에 있고요. 신호가 떴네요. 그죠? 신호가 떴죠? 그리고 나서, 다시 매도 신호 떴고, 그러니까, 이 신호대로 해도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조금 손해봤죠? 다시 매수 신호. 예, 어때요? 자, 매수했는데, 지금 다음날 매수했는데, 어때요? 전자점 안 깨죠? 계속 올라갑니다. 홀딩 하는 거죠. 투포원 하셔도 되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다. 자, 보이시죠? 그래서, 지금은, 뭘 위주로 하느냐? 신호 위주로. 백일선 밑에 있으면, 보지도 않는다. 자, 이거 같은 경우도, 딱 보이시죠? 보려? 지금 제약주들이 조금 꿈틀대고 있는데, 자, 백일선 위에 올라서, 여기, 백일선 근처 오다가, 또 신호가 뜨죠?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그럼 신호가 뜨면, 다음날 사고, 먹고 나오면 됩니다. 아니면 투포원 하든가, 신호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지금부터 해야 되는 이유는, 아까 설명을 드렸죠. 다시, 코스피가 지금 하락하고, 반등 좋고, 제가 볼 땐 크게 한 번 내려갈 것 같아요. 크게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바닥 잡고 올라올 때, 그때는 모든 종목들이, 이런 현상들이 생겨요. 올라가고, 내려가고, 계속, 그러면 그때마다, 연습한 거를, 무기로 해서 어떻게 한다? 접근을 합니다. 시장에. 그런데 지금부터 연습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현대 제철, 뭔가 신호 떴죠? 네, 이런 것도 두고 보자는 얘기죠. 단기로. 그렇죠? 네, 지금 전체적인 종목들이, 상승 추세에 있지가 않아요. 일부 종목은, 지금, 녹십자 홀딩스, 제약주만 조금 이러고 있는 거지. 네, 실제로, 모든 종목들이 가는 게 아니라, 현대차. 네, 현대차. 현대차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네, 현대차 이때, 올 초에, 작년 초에, 올라왔죠? 올라왔습니다. 올라오고 나서, 여기서 매수신호 떴죠? 떴습니다. 그죠? 확실하게. 그 다음에, 매수했더니, 네, 수익이 났죠? 매도 한번, 나왔고, 또 매도신호 나왔고, 또 여기서 매수신호 나왔네요. 올라왔죠? 매도신호 나오고, 그러니까, 거의 밑에, 여기, 삼성 차트인데, 보시면, MACD가, 거의, 여기서, 매수매도, 그러면, 여기서 손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사면,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호대로만 하면, 절대로, 까일 일이 없다. 많이. 신호대로 안 하고, 더 갈 것이야라고, 신호를 무시하면, 어떻게 된다? 네, 골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현대차는, 한 번 더 데드가 나고, 올라와서 매수 나올 때, 그때 하면 되죠. 네, 지금 사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상황을, 잘 보시면서, 네, 자,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었네요. 포스코, 코스모 화학도 좀 볼까요? 이제, 한 번 기회가 있었죠. 이렇게, 이렇게 크게 한 번, 거래량이 들어온 상태에서, 거래량이, 제가 강조를 안 했는데,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세력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한 번 눌릴 때, 눌림목 매매, 요게, 요게 다른 게 아니라, 눌림목 매매, 예, 잠깐 먹는, 이런 건, 거래량 터진 건, 유심히 봐야죠. 200일선 위에서 노는 거, 200일선, 자, 이런 상황이라는 거, 자, 보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포스코 홀딩스도, 충분히 이걸로 하면, 수익률이 나요. 네, 자, 제가 말씀드린 거는, 네, 어떻게 보면, 초단기 매매인데, 네,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확률적으로 접근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일선 위에서, 두 번째, 골든 크로스 신호가 나오면, 매수해서, 조금 먹고 나오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루에, 아니, 며칠 만에, 몇 퍼센트씩 쌓아가는, 그 훈련이 어마무시하다. 이것도, 이거 갖고 몇 번씩 해먹잖아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네, 좋죠? 그래서, 일단, 추세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루에게 얼마 안 걸리니까, 이런 건 어때요? 지금 첫 번째 골든 크로스 나왔죠? 한 번 죽고, 두 번째 나올 때, 뭐죠? SL, 코스피 200입니다. 이게, 이게 그거죠. 삼성전자. 삼성전자 사라고 신호가 나왔어요. 이렇게, 저는 원래 이렇게 단기 매매에 크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새해 들어서, 뭐, 많은 인기 있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추세도 보고, 현재 시장 상황도 보고, 200개 종목 하루에, 한 20분이면 되니까요. 골드 났나 확인하고, 뭐, 수급 들어왔나 확인하고, 뭐, 이런 거, 쓸쓸쓸하고, 제가 가끔가다, 이거 올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한테, 신호 떴다고, 이게 뭐죠? 네, ACD, 한국조선해양, 그럼 지금 사느냐, 지금 신호 나왔죠? 신호 나왔는데, 201선, 201선이 어때요? 밑에 있죠, 향. 이거는, 안 좋아요. 네, 왜냐, 이쪽으로 따라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동평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날 때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올려드릴 테니까, 네, 그리고 이제, 200개 종목을 다 보는 게 아니라, 몇 개 종목만, 말씀을 좀 드리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잘 보시고, H&M, 뭔가 일시적으로 들어왔지만, 조금 미심쩍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연습이 필요한, 기간이 필요하겠죠? 최소한,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연습하시고, 내년부터는, 모르죠, 이제, 바닥 잡고, 턴을 하기 시작할 때, 돈을 좀 많이 벌어야 되겠죠? 반찬값, 그래서 연습 매매를 통한, 여러분들한테 방향을 제시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저기 하시고, 제가 이제, 하면서, 좀, 괜찮다 싶은 것들은, 제가 연습, 그 아까, 모의투자, 그 계좌로, 올려드릴게요. 연습, 그래서, 커뮤니티에, 올려드리고, 여러분들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장마감 시황이나, 아니면, 몰아서, 일주일쯤 몰아서,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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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렇게 했다,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게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셔가지고요, 지금은, 연습할 시기고, 몰빵할 시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롱셧 전략은 어떻게 하느냐, 그건 계속 유지할 거예요. 네, 그건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 때문에, 롱셧도, 그래서, 아마, 저기, 요, 원칙도, 인버스나, 겉버스나, 그 다음에, 레버리즈를 통해서, 제가 롱셧도, 하는 것도,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제가, 하나의 원칙을 제시했으니까, 상당히 인기 있는, 네, 매매법이니까, 여러분들도 참고하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연구를 통해서, 아니면, 요거만 하세요. 주구장창 하나만, 하나만, 이동평균, 이동평균, 하나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할 수가 있어요. 자기만의 신호, 이건 다른 사람이 신호잖아요. 아니면, 보편적으로 쓰는 신호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걸 가지고, 많은, 연습이 필요하다. 그리고 나서, 몸에 좀, 체득이 됐을 때, 어떻게 한다? 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된다? 부자 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부자 되시고요. 지금부터 연습이 중요하니까, 연습이, 연습 진짜 많이 하시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대상이 되겠습니다. 아무튼, 1월 달부터 시작되는 새해, 자, 좋은 일들이 가득하기, 기원 드리면서, 대산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멘